이제 진중근 교수는 야바위꾼이다 이렇게 심평변호사께서 독설이라고 해요. 독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바위꾼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심평변호사는 연대가 꽤 됐지 않습니까?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시고 진중근 교수가 아마 지금 60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심평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도 친분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답게 윤 대통령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윤 대통령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신의를 지켜야겠다 그렇게 이제 굳게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을 또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죠.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다루는 것은 이게 이제 한 신문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야바위꾼 진중근 비열하게 김건희 통화를 폭로하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나와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시구나 신평 아마 다른 신문에서도 가장 많이 본 그런 기사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런 정도로 좀 독서를 퍼붓게 되면은 일상이 항상 좀 지루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읽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평변호사께서 진중근 교수를 왜 그렇게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냐 이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평변호사의 페이스북에 글이 오르면은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그리고 또 신평변호사는 글 쓰는 제주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신평변호사의 독설에 대해서 빛과 그림자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중근 교수의 광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개 이 정도 연배의 분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뭡니까 미움을 살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진중근 교수의 광기 이렇게 글쓰기는 힘들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열을 받은 겁니다. 아침에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보셨겠죠. 진중근 교수는 원래 한동훈 후보는 총선 패배 후 책임론을 깨끗이 받아들이고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따위의 욕심은 전혀 없었는데 내가 그를 비판한 것 등이 원인되어 부득이하게 당대표에 나서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제가 한동훈 후보한테 직접 물어보고 하긴 한 건 아닙니다. 이건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화학적 반응이니까 내가 대권에 도전해야겠다. 그런데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진중근 교수의 이 같은 이야기는 좀 과식적인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미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대권에 대한 꿈을 확고하게 다진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대중들이 자기를 여름대로 둘러싸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표현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셀카를 찍고 어마어마하게 재미나게 이런 4월 10일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원맨쇼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중근 교수의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정직한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진중근 교수의 이야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당권을 직위해서 나왔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직접 유튜브 방송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신평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이야기 데리게 되면 한동훈 씨는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그런 이런 대권에 대한 꿈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이고 비대위원장 이런들 활동을 하면서 더욱더 확고하게 됐을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중간에 비대위원장을 할 때 선관위가 가장 끄끄러워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거론했지만 중간에 덮었던 것도 장기적인 포석을 염두에 두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본인이 아는 겁니다. 선관위 측에 경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선관위가 완전히 척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똘똘한 거죠.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작심하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마치 관철할 것처럼 그렇게 나서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이름들 에드블루만 띄우고 몸을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당신들하고 잘 지내보겠다 그런 메시지로 저는 그때 이미 해석을 한 거죠. 저 양반이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당신들하고 같이 갈 생각이 많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참으로 궤변이다. 그렇게 그는 지금 김경률 회계사 등과 함께 한동훈 후보를 위하여 온갖 구전일을 마닿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다. 견마 지로를 다하고 있다. 그는 정말로 왜곡된 사실을 진실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역시 프로파간데 이란으로 사실을 일부러 억지로 왜곡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후자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이 거의 여러분들 이 세계는 전부가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는 이렇게 글을 쓰시니까 좀 강직한 명령을 입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전부가 여론조사가 여러분들 그게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선거 결과를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언론의 사슬을 믿을만 한 겁니까 전부가 다 자기 얘기에 따라서 거짓말을 참말처럼 꾸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평 변호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그래도 이분은 판사를 하셨으니까 항상 이렇게 글 같은 걸 보게 되면 당위 세상이 마땅히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참말도 거짓말을 만들 수 있고 거짓말도 참말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도 이런 검사로서 그렇게 많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범죄가 있으면 여러분들 없앨 수도 있고 없는 범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돼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실을 바라거나 진실을 바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이 한번 보시죠. 한동훈 후보는 지난 12월 총선을 두 달려 앞둔 시점에서 당헌에 보장된 자당 출신 대통령의 당무 관여권을 거부하며 이것이 부당한 당무 개입이라고 호도하여 외부로 보도하게 되었다. 그는 이것에서부터 이미 당권 장악과 다음 대권 쟁취를 향한 야심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근 후보가 여러분 조금 보시죠. 진중근 후보가 그렇게 거짓말을 참참말처럼 잘하네요. 한동훈 후보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대권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대권 욕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시나리오는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 민주당과 조국당은 여러 노련한 인사들이 협업하여 선거를 치러 나갔으나 자기 선거 한 번 치른 적 없는 정치초년층인 것은 일각의 강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관리의 원톱 체제를 고수하며 당무와 선거관리의 업무를 독점했다. 모든 스팟라인이 자기와 함께 항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해서 한껏 그 기회를 활용한 겁니다. 그걸 나무랄 필요는 없는 거죠. 왜 그런 기회를 잡게 됐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잡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스팟라인을 받도록 그렇게 허용 안 할 거 아닙니까. 한파당 재미를 크게 본 겁니다. 그건 뭐 윤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윤대통령도 뜨게 된 것이 뭐 내가 사람한 게 중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해가 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겁니다. 그가 그런 엉뚱한 야심이 애초에 없었다면 어찌 이런 일을 무리하게 고집했을까요. 나는 이것을 보고 그가 중국의 인표처럼 궁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인표의 길을 걸으며 대권 쟁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뭐 출마는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분들이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좋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대통령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왜 될 수 없느냐 하면은 국민의 힘 출신은 대통령인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신 정신 나가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러나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 윤 대통령하고 당신들 국힘당 사람들이 다 합하여 괴물을 만든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대통령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될 짓을 다 하더라도. 선거 자체가 여러분들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국민들에게 호도로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국민들이 노력하게 되면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따라다닙니까. 마지막 결론은 제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대권 쟁취의 꿈을 이루지 못한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실패로 끝나도 본인은 이미지 다 올리고 재미 다 볼 거니까 고생은 국민들이 다 나겠습니까. 아주 강한 야심감 거죠. 야심을 갖는 걸 가지고 제가 그렇게 비판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그건 개인 자유니까. 진중근 교수 일행은 지금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로 한동훈 후보 지원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가 김건희 여사의 통화를 폭로한 것도 그 한 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진중근 교수하고 이렇게 57분간 그렇게 대화하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닌 거죠. 바람직한 건 아닌데 보통 사람 상식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진중근 교수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감안해서 그걸 공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만 그 예의를 지키는 보다 정치적 덕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중근 후보가 그걸 여러분들 공개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진중근 후보가 57분 이럼 대화를 나누는 것이 8푼이 지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한 이럼 진중근 후보도 이럼 나무람의 대상이 돼야 되지만 그게 8푼이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항상 방송을 타는 사람한테 57분 이럼 대화를 하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새틀처럼 가벼운다는 표현을 담을 수가 없고 그냥 8푼이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8푼이 짓을 진중근 교수와 함께만 했겠습니까. 나이가 이런 50 하나 정도 돼 가지고 그 정도 사려 품질이 없으면 대가리를 하면 그냥 땅바닥에 쳐박아야 되는 거죠. 몇 번 피가 나오기까. 진중근 교수가 그 대화를 보통 사람 상식으로 보기에는 영부인과 나눈 대화록을 그렇게 까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러나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아무 일이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워낙 신평 변호사께서는 윤 대통령 부부하고 각별한 사이가 있기 때문에 진중근 교수한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무라지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57분이나 대화를 할 정도가 되냐는 이야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대화를 오래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진중근 교수가 아무리 한동훈 후보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에는 최소한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바이꾼, 사기꾼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작은 재주를 믿고 한평심 그렇게 남을 상하게 하거나 비굴하게 어느 쪽을 편들어 살면 나중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중근 교수의 자정을 촉구합니다. 진중근 교수는 한동훈 후보에서 남다른 면 특별함을 본 거고 그다음에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 후보에서 또 다른 측면의 어둠을 심하게 본 거고 두 사람이 본 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각자가 그냥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 눈에는 한동훈 후보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진중근 후보한테는 한동훈 후보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신평 변호사는 글 재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쓰죠. 좋아하는 글을 쓰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글을 보면 글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지나치게 순수해 가지고 실상을 보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쪽에 서서 글을 쓰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 중심에는 윤 대통령이 계신 거잖아요. 그거는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성을 그렇게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보시면 신평 변호사께서 이제 국민의 힘을 걱정하는 글을 올리는데 대한민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함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의 힘이 없는 겁니다. 진실의 힘이라는 것이. 신평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평 변호사가 선거를 걱정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지금 문제가 선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면 오마이뉴스에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옹호하는 댓글을 분석해 보니까 502개의 댓글이 5탈자까지 똑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댓글팀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24개 계정을 발견됐으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 그런 내용을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 글을 인용해 가지고 신평 변호사님이 글을 한동훈 후보에게 포문을 여는 글을 그런데 그 글이 보면 6만 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502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고 5탈자 기호 띄어쓰기까지 같았는데 양문석 의원은 댓글이 초분 단위로 작성된 것을 보아서 조직조론도군과 지시 혹은 통제 속에서 활동한 것을 보인다. 댓글 조작은 여러분들 확인된 것은 아니고 오마이뉴스 이런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그걸 인용해 가지고 신평 변호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댓글 조작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 그게 뭐 새로운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 조작 그게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는 댓글은 왜 조작을 못하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원론적인 아주 꼬장꼬장하시니까 검사 한동훈이 말해 주는 것 논평을 하겠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의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평 변호사께서는 대한민국 선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침묵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의심을 안 가질 겁니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의 이런 바닥을 다 봤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 수치가 책임당원에까지 동일하게 뻗질까 하는 점에 관하여 약간의 의문은 있다.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믿을 수가 없고 책임당원을 상대로 승관위가 이러면 늘 위탁관리하는 선거결과도 아리송하고 그러나 그 모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평 변호사는 한 번도 의심을 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식자층과 언론인이 보이는 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면서 뭡니까 세상이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한마디도 한 적이 내가 못 봤습니다. 서울법대 출신들 가운데 여론조사나 이런 선거나 이런 부분에 의심을 제공하는 사람도 거의 나는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열혈 한동훈 편됨에 쏟아져 나오는 그에 대한 찬사는 현란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 찬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동훈 후보는 실로 보수의 구세주로서 모든 면에서 완전 무흠결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사의 틈에서 간간히 씌어나온 정반대의 말들이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법무장관 때부터 지금까지 댓글팀을 운영하며 치밀한 여론관리를 해온 것이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그렇게 완전 무게란 사람으로 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후보가 선거에서 뭘 했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하는 거 관찰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장서서 뭘 독려했습니까? 사전선거하자고 독려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누가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온 겁니다. 50보 100보인 겁니다. 두 사람은 그냥 초록동색이고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서울법대에 나온 검찰특수동 출신들의 여러분들 그 진면목을 두 사람이 여지없이 보여준 겁니다. 다른 거 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가 여러분들 복잡하면 많은 분들이 복잡한 것을 생각하기 힘들어하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여러분들 주구장창 사전투표를 독려해 오신 분이고 두 사람이 주구장창 투표관리관 사전투표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 간치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만 보면 한동훈 후보가 여러분들 무슨 흠결이 있고 무슨 성연군자가 돼 가지고 그거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라 한번 그 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보다는 정념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젊은 날 연인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거나 좋아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선거판을 완전히 기울어지도록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우리 시민들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 또 더 지적해야 될 것은 신평 변호사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는 겁니다. 댓글팀을 운영하는 게 그게 뭐 바른 일은 아니지 무대당한 일이냐 여론도 조작하고 선거도 다 조작하는데 그 정도 용기는 없는 겁니다. 딱 짜여진 틀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글이 힘이 없는 겁니다. 드루킹 사건이 나오네요. 드루킹 사건이 나오고 다 조작이니까 드루킹이 뭐 별 겁니까 그냥. 여기 이제 한동훈 후보가 검사에서 어떻게 해봤는지가 나오는데 이게 꼭 같은 일을 윤 대통령도 이렇게 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 언론사에도 일어나고 있고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죠. 그냥 결론 정해놓고 다 짜 맞추는 겁니다. 뭐 별 거 있습니까? 한동훈 검사는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배당받으면 대충 사건의 전체를 파악한 뒤에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그 뒤로는 여기에 부합하는 정거를 물새 틈 없이 갖다 붙였습니다. 피의자는 한마디에 이런 변명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너무나 깔끔한 사건 처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검사로 성성장구의 길을 걸어왔고 검찰청 내에서 대단히 유능하고 훌륭한 검사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 대통령이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사건만 여러분들 하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뭡니까? 그냥 죄를 딱 만들어 오니까 머리 좋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런 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여러분들 사건 전체 개요 보고 이쪽 방향을 잡아야겠다. 그게 딱 여러분들 부합하는 정거를 모아 가지고 그냥 품질을 딱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걸 여러분들 누가 또 열심히 해왔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출시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제 봤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 있으면 뭡니까? 없으면 되는 거고 죄 주고 싶으면 적당히 조절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똑 지금 뭐합니까? 조선 중앙이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 딱 정한 다음에 그게 맞춰 가지고 뭡니까? 그냥 까라 하면 까는 겁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뭡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다 이러면 사기꾼들이니까. 대한민국 상황이 심각합니다. 다들 밥은 벌어먹고 사는데 이게 뭐 짐승세계도 아니고 이 이야기 참 잘하셨네요. 정말 참 기막히게 이렇게 문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신평 변호가께서 한동훈 후보가 이런 검사 때 왜 날렸냐 하나 방향 정하고 그 뒤로 여기에 부합하는 정거를 물세트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 맞추었겠습니까? 검사는 이제 그래도 신평 변호사의 여러분들 장점이라는 것이 순수한 면이 있는 겁니다. 검사는 당위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수집하여 그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끝에 비로소 결론을 내야 된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검사의 객관 의무가 존재한다. 한 검사는 이 의무를 종종 소리하였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동훈 검사는 나쁜 검사에 달 수 있다. 이게 당위론입니다. 나라 전체의 개판이 됐는데 당위가 무슨 필요하냐는 뭡니까? 그냥 결론 정해놓고 뭡니까? 그냥 언론으로 까고 결론 정해놓고 뭡니까? 피의자를 그냥 범죄자로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순수함이 있는 겁니다. 당위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가 과거에 보여준 미리 정해진 결론을 향하여 다른 고려가 없이 무작정 돌진하여 승리를 젤치하는 태도가 지금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에 대한 어두운 평가의 핵심이자 본질이 아닐까 한다. 꼭 같은 일을 윤 대통령이 해오신 겁니다. 그래 두 사람이 여러분들 출세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부합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게 부합하는 게 정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출세를 한 겁니다. 한 분이 출세시라면 대통령이 됐고 또 한 분은 뭐죠? 그걸 기반으로 하면 대통령 되고 다 지금 웅비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선거판 자체가 엎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보게 되면 참 모르는 게 이야기인 거죠. 모르는 게 그냥 침묵하고 이 이야기를 신평 변호사가 제기하는데 이 오마이 뉴스에 나온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 수준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이런저런 풍파를 겪고 경험이 폭이 넓고 깊어지게 되면 크게 늘어나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정리하는 능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해결할 수 없는 사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안과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을 맹악히 구분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논평을 하지만 이거는 해결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신평 변호사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거가 사건 경험도 하셨고 판사도 하셨고 글재지도 있고 하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다른 유튜브들 보는 거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글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거죠. 그렇게 보시고 또 한동훈 후보가 걸어온 길 또 한동훈 후보가 출시하게 된 것 또 한동훈 후보의 현주소와 자화상을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인 거죠. 여러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잘해야 판단을 잘 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저렇게 여러분들 의로사태의 여러분들 넙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도 이해의 폭이 좁고 여러분들 짧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가 논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주안점을 두겠지만 그 가운데서 최소한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을 낚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발신해야 될 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겪는 경험이지만 한동훈 후보에 대한 논평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